새해부터 최저시급이 240원 오른 8,59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으로 5만 원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 사업장도 기존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지고 위반이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지원 사업도 강화됩니다. 경남에서 사업자 등록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에게는 점포당 200만 원 이내에 경영 환경 개선 비용이 지원됩니다. 또 폐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철거 비용도 제공되고 1인 자영업자에게도 고용 산재보험료 일부가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부산의 경우 창업과 폐업이 많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경영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전국 최초로 경남 창원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인 만큼 창원시는 1억 원 이하 공동주택 세입자의 보증보험료를 연 0.173% 수준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신혼부부 전세 자금으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도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사는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1천 가구입니다. 이 밖에도 부산 중소기업 청년에게는 100만 원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경남은 경제사령탑 역할을 할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이 올 7월 출범해 경남의 각종 경제정책을 담당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